하루라도 같은 옷, 같은 액세서리를 하면 큰일 날 것 같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마다 옷을 사들였고, 1단짜리 행거는 2단으로 더 큰 서랍장과 선반들로 방안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 어디에 도 없고 세상 어디에 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가진 지구인, 문자로 책이라는 놀라운 물건을 만들고 책 읽는 재미를 느끼는 지구인들은 바로 지금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책방은 그런 지구인들을 연구하며 지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골라주는 책방입니다. 저희 유튜브 책방 도나에서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할 때마다 독서 퀴즈가 진행돼요. 정답자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유튜브 책방 도나 무조건 구독하셔야겠죠? 많이 많이 구독하시고 독서 퀴즈도 많이 참여하셔서 푸짐한 선물 모두 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우주에 장식할 행성이 될 책은 제목만 들어도 이건 내 얘기야! 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 책입니다. 바로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 입니다. 이게 책이 이름을 하니까 놀랍죠? 맞아요. 이 책은 하루라도 같은 옷을 입으면 절대 안 되는 맥시멀리스트였던 이혜림 작가가 극한의 미니멀리즘까지 갔다가 텅 빈 방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만의 미니멀리즘을 찾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물건의 무게, 관계의 압박, 삶의 버거움을 다 벗어던지고 느슨하지만 홀가분하게, 단순하지만 우아하게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죠. 하루라도 같은 옷, 같은 액세서리를 하면 큰일 날 것 같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마다 옷을 사들였고 1단짜리 행거는 2단으로 더 큰 서랍장과 선반들로 방안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거가 휘청! 와르르 무너져내립니다. 누구보다 맥시멀리스트였던 이혜림 저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이 물건의 무게를 느끼던 순간이죠. 지금 내 옷장 안에 어떤 옷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옷장 위에 쌓인 박스 안에는요? 계절이 바뀔 때 옷 정리하면서 아, 이런 옷도 있었구나! 이랬던 적 다들 있으시죠?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나요? 물건의 압도당에 살아가는 느낌 소유의 기쁨이 아닌 소유의 압박감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워내야 할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방을 만들었던 저자는요 오히려 그 안에서 아무 욕구가 생겨나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거든요. 내 삶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줄이는 것 그리고 비우면서 갖게 된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 공간,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강한 미니멀리즘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다들 그렇게 살아 그래서 다들 남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이혜림 작가는 남편이 살던 9평짜리 원룸에서 결혼 반지 대신 1년간의 세계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죠. 식기도 2인 세트로 시작하고요. 냉장고도 보통 신혼살림에서는 900리터짜리 쓰잖아요. 그런데 137리터짜리 냉장고로 시작했다고 해요. 사계절 30벌의 옷만 가지고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혼하면 돈 모아야지 돈 모으면 대출받아서 아파트 장만해야지 아파트 장만하면 애기 낳아야지 그렇게 평생 쉴 틈 없이 주어지는 과제를 하면서 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소리는 저만 치치워버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언제나 살고 싶은 모습으로 다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필요한 물건만 지니는 마음가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물건만 소유할 것. 내 마음에 꼭 드는 제대로 된 물건 하나만 있다면 다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이 물건이 내가 진짜로 가장 원하는 물건인가? 샤넬 지갑과 레페토 슈즈 누군가 미니멀리즘의 장점이라고 묻는다면 이예림 작가가 답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의 개수는 적지만 모두 최상의 만족감을 주어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말이죠. 최고의 것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걸 갖고 싶다는 욕심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1 플러스 1이니까 저렴하니까 일단 사고받다가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최고의 것으로 갖추고 사는 거 그렇게 매일을 가볍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 10년간의 가득 채움과 전부 비움 그 가운데서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찾은 이예림 작가의 책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퀴즈 시작합니다. 옷걸이를 영어로 표현한 것으로 그 위에 옷이 쌓이고 쌓여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이예림 작가의 에세이 제목에 등장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은!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답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퀴즈가 신청됩니다. 신청해 주신 여러분 중에서 정답자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 아주아주 푸짐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이 선물이 만만치 않아요. 막 밀키트도 있고요. 기프티콘도 있고요. 놓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런 다양한 푸짐한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남들의 기준에 맞춘 하루 보내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보면서 내 삶과 비교하셨나요? 다들 그렇게 사는 삶이란 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잘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물건 하나 없는 공간처럼 내 삶도 홀가분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어디에 도 없고 세상 어디에 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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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